루크 도널드. 그는 미즈노 아이언으로 세계와 싸웠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팩트 시의 느낌입니다. 부드러운 타구감, 그리고 잔디를 빠져나가는 감초까지. 나는 미즈노 아이언에서 언제나 그 특별한 타구감을 경험합니다. 등속성 근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. 각 근력하고 요 근력을 측정했습니다. 각 근력은 다리 쪽, 요 근력은 몸통에 있는 근력을 측정하는 건데요. 정확한 근력을 측정할 수 있고, 또 좌우측이 균형이 잘 맞는지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굽히는 근육, 피는 근육이 있는데 이런 굵은하고 신근의 비율이, 정상적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측정 장비입니다. 결말이다. 지금 매우 힘들어요. 허리 힘을 쓰는 건 골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나의 허리 힘 점수는 몇 점? 한 20점 되는 것 같은데. 골프 선수들이 체력 측정을 해보면,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가 좌우 근력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편축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척추 친만증이라든가 좌우측 다리의 근력이 많이 깨져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평가해서 차후에 체력 훈련을 할 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